오늘은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산은 오늘 낮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상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강도가 강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20mm 정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에 내일과 모레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27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울산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과 내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언양과 남구, 공항이 28도, 정자는 27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